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SBS 박진주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고 호흡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도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80mm가 더 내리겠고 특히 내일 새벽까지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장맛비는 잠시 쉬어가겠지만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한때 지날 수 있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이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은 늦겠고요.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는 내일 35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모레 다시 시작돼서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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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